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한 30분, 40분 정도 흘렀는데요. 보면 이제 콘치즈랑 베이컨은 다 익은 것 같아요. 베이컨이랑 콘치즈 녹은 거 보이시나요? 베이컨은 뒤집어서 한번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뭐게요? 뜨거워. 계란은 거의 날계란 상태 그대로죠? 그리고 베이컨은 그래도 그래도 아주머니 시작 시작 아마마마람 아마마마람 오씨 오씨 기록적인 폭염이라 그래서 음식을 과연 차 안에서 해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라고 봐야겠죠? 음 날씨만 좋은 던지가 날씨만 좋은 던지가 음 음 음 음 제물거 제물오 날씨 July 날씨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